뭐해?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실은 내가 이따가 너 만나러 갈 거잖아 근데 부탁 있어 내가 아직 옷을 정하지 못했어 너가 골라줘 너 고른 거 입고 갈게 뭐했지? 자, 후보 1 이거 별로야? 추울 거 같지? 그래? 그러면 이거 말고 니트 어때? 니트? 지금 입고 있는 게 나? 그래?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거 입고 갈게 이따 봐 이따 거기서 봐 안녕 뿅 뿅 뿅 뿅